무릎치고 성벽치고 무릎치고 토끼만들어요 토끼를 만들자 깡총깡총 무릎치고 성벽치고 무릎치고 성벽치고 악어를 만들자 다시 무릎치고 성벽치고 무릎치고 성벽치고 코끼리를 만들자 무릎치고 무릎치고 성벽치고 원숭이 그리고 원숭이를 만들자 토끼 토끼 악어 코끼리 원숭이 자,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만들어볼게요 자, 누구 악어가 제일 멋쟁이인가 볼까요? 그래서 코끼리가 제일 길이가 볼까요? 그래서 토끼 말고 다른거 만들고 싶걸 보세요 괜찮아요 그죠? 구어체를 만들자 뭐 뭐 다시 한 번 해볼까요? 무릎 쥐고 성벽 쥐고 무릎 쥐고 토끼를 만들자 무릎 쥐고 성벽 쥐고 아모! 어부를 만들자 무릎 쥐고 성벽 쥐고 무릎 쥐고 성벽 쥐고 코끼를 만들자 무릎 쥐고 성벽 쥐고 무릎 쥐고 성벽 쥐고 무릎 쥐고 성벽 쥐고 원숭이! 원숭이를 만들자 다 같이 해볼까요? 토끼리! 아모! 코끼리! 원숭이! 마침내 원숭이 잘 알아보자 코끼리! 나 knight Gang 넌차 귀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